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승주입니다. 오늘은 금천문화재단에서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오늘 14일 금날의 아트홀에서 행복도시 금천구와 함께하는 아류2018 송년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연말을 맞아 고민들의 정사함양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OST 중 나는 밤새 춤출 수 있어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OST 중 지금이순간, 뮤지컬 맨오브라마차 OST 중 불가능한 꿈 등 유명 뮤지컬곡과 감면무도의 모음곡 중 왈츠 등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곡 이외에도 크리스마스엔의 축복을 등 송년 분위기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금천교양합단 단장 신지훈, 국제청소년합창단 단장 김두석, 지휘 최혁재, 바이올린 김정수, 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류하나, 테너 김지훈, 바리톤 조현일 등이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5,000원이며 6세 이상이면 입장 가능합니다. 예매는 금천구청 예약포털 및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민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승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